연애는 하기 힘든 걸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. 조곤 씨 있고 신발이에요. 멀리 보면 거의 고슴도치인데 이거. 안 힘들어요 조곤 씨? 이거 오늘 첫 방했어요. 아 아파. 아 아파. 이거 진짜 아파. 세거 세거 세거. 세격이 아파요. 조곤 씨도 싸우러 1등 하겠지. 조곤 씨도 좀 보여주셔도 보면 안 돼요. 여자같이 이렇게 동생이. 원래 키가 몇 개? 173이요. 나이가 핀때 173이요도 되는데. 편해 편해. 진짜 트라이퍼 할까. 근데 이거는 파이킷입니다. 근처에 아무도 못 이겼어. 조심해요. 발목 조심해요.